어 이거는 좀 이친구가 와서 어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봐봐 내가 대현아우를 언제 알았냐 몇 개월밖에 아니 만나면 몇 번 만났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 내가 아우니 뭐 아니 사람들이 막 나 이거야 나 맨날 춘세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야 내 지마 춘세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을 갈 수가 없어 막 이게 저 그거야 그거 이게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 맞아 질투형 써먹기 좋은데 이 친구 아 겁내 요가 하는데 그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봐도 그럼 아유 속상하네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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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아 음 음 음 음 아아 어 그렇지 음 음 음 아아 아아 어 어 그렇지 성립 1km 앞 50km 아이씨 어렵지 얘가면은 화속 단속 구간이오다 욕 욕 그렇지 욕하는거지 야 너 정치하면 되겠네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진정거리듯이 야 너 정치하면 야 정치해 이거는 욕이란 말이오 근데 아우님한테 하는거는 잠시 후 그렇지 근데 아우님한테 하는거는 진짜로 너 아깝다 너같은 회사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 5분후 잠깐 지낳이 지낳이 지니 이 잠시